도라지입니다. 도라지. 이것도 도라지. 이것도 도라지. 도라지가 많죠? 저희가 여기다가 도라지를 좀 많이 심어놨어요. 이쁘죠? 도라지꽂이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. 이거 뭘까요? 이거는 와송입니다. 와송. 와송 아시죠? 기하장에 붙어서 살아가는 와송. 음 좋습니다. 오늘도 여기서 한판 놀아보려고 지금. 아따 진짜 좋아요. 정치가 완전 끝내줍니다. 끝내줘. 앞부터 내려갑니다. 물 한번 보실래요? 물이 얼마나 잘 잘 내려가는지. 물 내려가는 소리가 짱입니다. 짱. 바람도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? 너무 행복합니다. 돌러들어오세요. 약상차 한잔 드시러 오세요. 대주차가 펄펄 잘 끊고 있네요. 이야 대박입니다. 드시러 오세요. 우와 정말 좋아요. 뭐가 좋냐고요?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드셔보세요. 그러면 왜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. 우와. 삼주구역초. 남자들 많이 선호하는 약초입니다. 뭔 뜻인지 아시겠죠? 오늘 진짜 잘 왔어요. 날씨도 좋고. 재밌어. 예 언니. 와 진짜 멋지다. 멋져. 도라지를 담근을 한번 해봤습니다. 도라지요. 둘, 넷, 여섯, 여덟 병이네요. 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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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... 곰. 곰고.